안녕하세요. 저는 예산에서 온 민동혁이라고 합니다. 저는 원래 고등학교 18살 때부터 아토피가 있었어요. 이 아토피가 되게 심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증상이었냐면 여름이면 땀이 나니까 끈적끈적해가지고 일단 긁어요. 근데 다행히나 사람이 안 보이는 부위여서 저는 신경을 안 수 있고 저도 안 보이는 부위가 이 등쪽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계속 저도 보이질 않으니까 계속 긁었어요. 그러니까 옷마다 피가 전부 있었어요. 그래서 맨날 딱지 가져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딱 만져보면 깎아깎아가지고 내 피부가 원래 이랬나? 그렇게 있었고 또 겨울이면 날이 건조하잖아요. 건조하니까 피부가 마르는 거예요. 마르니까 또 간지럽잖아요. 계속 긁고 그러니까 여름이든 겨울이든 계속 긁고 또 샤워를 하잖아요. 샤워를 하고 나오면 몸에 수분이 다 말라가지고 아프니까 샤워도 하기 싫은데 샤워를 안 하니까 또 몸에 또 다른 염증 같은 게 생기고 그렇게 되게 그런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.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익숙해져가지고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살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냥 엄마가 천식에 걸리셔서 그냥 갑자기 따라오라고. 갈 생각 없었는데 그냥 갑자기 너 수능도 끝나겠다. 갔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엄마랑 같이 왔는데 저는 그냥 엄마가 따라서 왔던 거였는데 딱 디톡스를 20일 정도로 했는데요. 하다 보니까 점점 피부가 딱지가 다 없어지고 만지면 만지면 계속 부드러운 거예요. 그리고 제 얼굴에 되게 염증도 되게 많고 여드름 많고 얼굴에도 상처가 되게 많았고 특히 이 턱 부분이 여기가 저는 땀이 제일 많이 났어요. 그래가지고 맨날 긁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모르겠지만 여기가 너무 부드럽고 세수할 때마다 얼굴이 너무 부드러우니까 아 이게 내 얼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맨날 이렇게 하고 있었다가 또 얼마 전에는 샤워를 딱 하고 나오면 제가 건조하다 그랬잖아요. 건조한 게 하나도 없고 몸을 만져볼 때만 너무 부드러워가지고 아 진짜 정말 오길 잘했다라고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어머님이 돈을 대셔서 왔지만 나중에 올 때는 제가 꼭 돈을 벌어가지고 친구들 데리고 와가지고 야 여기 좋다고 같이 와서 꼭 이게 장 청소도 하고 되게 이런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일주일이 더 있기로 했거든요. 앞으로도 여기서 영원히 살고 싶지만 또 여건상 안 되니까 나중에 꼭 제가 꼭 성공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